안녕하세요. 미디어 아티스트 조찬아 랑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Ninjas Innovation 섬 E98 도 에피소드 4 러ettes 이 식당은 근데 이렇게 기름을 저장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이 식당은 내 몸을 진짜 좋아해요. 진짜 몸이 좋아해요. 지금 밥을 가볍게 해요. 여기가 이렇게 먹어서 먹어요. 진짜 밥 먹어요. 지금 밥 먹으면 좋은 음식을 먹었어요. 밥 먹으면 좋겠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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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간을 보관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탑치와는 저는 아저씨가 인간을 운송하고 막대고 한번 알아봐요 그리고 또 다른 음식을 구입하고 그는 아저씨가 중간에 아저씨가 중간에 아저씨가 중간에 아저씨가 중간에 아저씨가 중간에 아저씨가 중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